보건의료노조가 노동쟁이 조정기간이 끝나는 28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9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강원도에선 6개 사업장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입니다. 보건의료노조 강원지부는 조정에 실패하면 이번 총파업에 원주의료원, 영월의료원 등 강원지역 의료원 5곳과 춘천성심병원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. 보건의료노조는 조정이 실패하면 29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지만 응급실과 중환자실, 수술실 등 필수의료에는 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.